저는 개인적으로 옷은 정말 멋지게 입고 헤어랑 메이크업 내추럴한 게 제일 예쁘다고 생각해요 연예인은 없는 연예인 집들이 안녕하세요 백홈 스튜디오 이실장입니다 저희가 1편에 대한 피드를 많이 받았는데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동차나 이런 것들은 천만 원대부터 수십억짜리까지 다양하잖아요 가구는 자동차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요 인류가 존재하고 나서부터 가구가 존재했기 때문에 부와 명예 문화도 정말 다양한 게 가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연예인들은 어떤 가구를 쓰고 저런 가구도 있구나 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시선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영상을 찍는 거고 금액을 오픈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게 브랜드가 금액이기 때문에 강조해서 영상을 찍고 있는 건데 어떠한 연예인을 폄하하거나 비하하는 그런 용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가구 유튜버고 어떻게 하면 가구를 좀 더 여러분들에게 친숙하고 재밌게 접근할 수 있을까 해서 이런 영상을 찍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구는 정말 다양하고 넓습니다 그런 재밌고 유익한 가구 이야기를 지금 바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지금 방송에 나가는 거는 작년 거예요 이게 작년 여름에 한 7월달 정도에 나 혼자 산다에서 나온 방송이고요 집 위주의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할까 하고요 거기에 나오는 가구들과 소품들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0년째 혼자 자취하고 있는 배우 김정아입니다 네 여기가 이제 김사랑 씨네 집 거실이에요 거실에서 특별하게 볼 거는 이 소파 많이 보셨죠? 이탈리아 에드라에서 나오는 스탠다드라는 소파입니다 손예진 씨 거랑은 구성이 좀 다른데 손예진 씨 거는 여기 카우치 스타일의 그런 소파였고요 이 모델은 2m 80 정도 되는 심플한 스타일의 소파입니다 김사랑 씨네 소파는 같은 브랜드이긴 하지만 원단이 좀 차이가 있어요 손예진 씨 거는 일반 패브릭이었고 지금 김사랑 씨네에 있는 이 소파는 색상은 그린 컬러고요 벨벳 소재의 소파입니다 이 벨벳은 일반적으로 되게 고급 원단에 속하는데요 일반 원단보다 두세 배 이상 비싼 원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급 소파에서 많이 쓰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렇게 노래방이나 술집에서 쓰는 그런 벨벳이 아니라 정말 고가 가구에서는 이런 벨벳을 많이 사용합니다 참고로 김사랑 씨네에 있는 이 소파는 3,300만 원짜리 소파입니다 그리고 이 소파 바로 앞에 있는 소파 테이블 있죠? 커피 테이블 이 제품은 앤스넷 크래프트에서 나오는 소파 테이블이고요 기장은 1m 60 정도 되고요 고재의 소파 테이블입니다 135만 원입니다 또 저쪽에 창가에 있는 이 소파 피오르드에서 나오는 소파고요 피오르드는 핀란드 제품이고요 리클라이너 식으로 편하게 몸을 기댈 수도 있고 각도 조절이 다 되는 그런 모델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국내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요 오토만이랑 같이 세트인 모델입니다 이 레드 색상 컬러 이름은 페라리라는 컬러 이름입니다 금액은 330만 원입니다 피오르드 핀란드 제품이고요 또 이제 보이는 게 있죠 이 USM 퍼니처인데 장식장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TV장에 쓰는 장이고 소파 옆에 있는 갤러리장이 하나 있죠 이 장은 USM 할러라는 스위스 제품인데요 이 제품이 요즘 아주 뜨고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한국에서는 한 4, 5년 전부터 셀러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던 그런 모델인데 이 제품은 1965년도에 탄생한 모델이고요 스위스 엔지니어 파울셀러와 건축가 프리치 할러에 의해서 합작으로 탄생한 모듈 가구의 조상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가구의 특징은 점선 면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모듈 가구로서 아주 다양한 색상과 다양한 사이즈로 확장성이 정말 대단한 제품인데 특히나 이 제품의 가치는 2001년도 뉴욕 뮤지엄의 디자인 연구 소장 컬렉션으로 채택이 된 어마어마한 가구입니다 맨 처음에 이 USM 할러 제품을 보면 그렇게까지 매력있다고 못 느끼세요 사무용 가구 같기도 하고 첫인상은 그러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대학교 때 처음 이 제품을 봤는데 그렇게까지 매력적이라고 못 느꼈는데 보면 볼수록 매력이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거두절미하고 김사랑 씨네에 있는 옆에 있는 장식장은 약 한 600만 원 정도 하고요 TV장으로 나와 있는 거는 약 한 750만 원 정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 계속 보시면 저게 그렇게까지 비싼 이유가 있을까? 라고 싶은데 실물을 보신다면 결코 싸다라는 느낌이 안 들 거고요 아주 고급감 있고 정말 갖고 싶고 그런 가구입니다 혹시라도 백화점 같은 데 가서 이거 보실 일이 있으시면 USM 할러 알고 계신다면 좋으실 것 같아요 거실은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여기 뒤에 숨어 있는 애가 하나 있죠 거실장 옆에 이게 뭐냐면 IQ Air라고 해서 공기청정기예요 그냥 이거는 제가 아는 정보니까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스위스 제품이고요 원래 이 공기청정기는 일반 가정용이라기보다는 약간 환자나 병원에서 쓰는 그런 전문성 있는 청정기인데 특히나 요즘 들어서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먼지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고 괴로워 하시다 보니까 이런 비싼 것들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일반인들도 IQ Air 혹시라도 이제 공기청정기 사실려고 검색하시다 보면 이 모델이 끝판왕으로 항상 있습니다 하여간 이 IQ Air는 250만원입니다 그럼 이제 거실은 이게 다 보신 것 같고 계속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김사랑씨는 이게 아침에 운동을 하나 봅니다 여기 지금 한혜진씨 집도 같이 비교를 하는데요 제가 단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한혜진씨네에 있는 화이트 소파와 유리 소파 테이블 그리고 여기 있는 라운즈체어랑 오토만이 있죠 영상이 이렇게 나오니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한혜진씨가 지금 사용하시고 있는 이 소파가 체리씨에 나오는 소파고요 아인스라는 모델입니다 지금은 단종된 모델이라 구하실 수가 없고요 168만원에 판매가 되던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소파 테이블 하나 있죠 슬림이라는 소파 테이블이고 금액은 24만 5천원입니다 이 모델도 단종된 모델이에요 가구에 그렇게까지 욕심은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 한혜진씨도 라운지 소파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스트란드몬이라고 해서 이케아에서 판매되는 모델이고요 오토마는 별도예요 영상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사랑씨 주방을 볼 건데요 주방도 또 재미있는 가구들이 있습니다 영상을 좀 끝까지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식사를 드시나 봐요 참고로 제가 어떤 거를 드시나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이제 올리브오일이랑 발사믹 식초예요 둘 다 이탈리아산이고요 이 올리브오일은 OM이라는 브랜드 제품이고요 46,000원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발사믹 식초가 있죠 라베키아 블루라벨 20년산 발사믹 식초입니다 발사믹 식초에도 몇 년산 몇 년산 있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스톱! 그리고 또 하나 포크가 하나 있죠 이 포크는 뭐냐면 큐티풀 고아 라는 모델이고요 이거는 포르투칼에서 나오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금액은 117,000원입니다 뭐 이건 비싼 건 아니고 그리고 혹시 접시 어디 건지 아시는 분 있으시면 댓글 좀 남겨주세요 약간 그렇게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여기 있는 김사랑 씨가 사용하는 테이블 그 다음에 조명, 의자 이런 것들도 제가 좀 정보를 알아봤는데요 우선은 이 원형 테이블은 이탈리아산 제품이고요 데살토에서 나오는 클레이라는 모델입니다 클레이를 직역을 하면 점토라는 얘기예요 이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흙으로 마감을 하는 걸 보이실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름도 클레이라고 진 것 같아요 디자이너는 마크 크러신이라는 분이고요 2015년, 16년도에 밀란 포니처 페어에서 어워드도 받고요 레드다시라든가 좋은 상은 다 받았네요 디자인으로 잘 나가는 모델입니다 참고로 클레이에 사이즈는 1600 정도 되고 금액은 900만원입니다 그리고 같이 세팅되어 있는 의자가 보이시죠? 이 의자도 같이 데살토 제품이에요 코키라는 그런 모델이고 쌓을 수도 있는 아주 잘 나온 디자인 같아요 역시나 이 테이블이랑 세트로 세팅을 해놔서 너무 잘 어울리는 모델이고 참고로 개당 100만원씩 판매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여기 조명이 하나 또 있죠 이 조명은 이테리 제품이고요 아르테미드에서 나오는 펄스라는 그런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참 조형미가 뛰어난 모델인데 가위로 이렇게 오려낸 것처럼 한 판으로 만든 모델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인 조명은 위에서 아래로 반사되는 모델인데 이 모델은 특이하게 조명이 아래에서 위를 때려요 그래서 천정에 빛이 퍼져서 천정에서 반사각으로 퍼지는 모델이죠 지금 이 모델은 두 가지에요 할로겐도 쓰실 수가 있고 LED로도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참고로 소재는 알루미늄이고 사이즈는 총 세 가지인데 제일 큰 사이즈고 금액은 269만원입니다 정말 잘 어울리죠 주방에서 조명이랑 식탁이랑 테이블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있는 화변과 꽃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김사랑씨의 스타일이 주방 인테리어에서도 고스란히 다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구와 주방의 조화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주 깔끔하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보도록 하고요 어떻게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우선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저희가 정말 오랫동안 자료조사도 하고 알아보고 서치도 하면서 힘들게 힘들게 자료를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한 겁니다 그냥 재미로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아 가구도 참 이렇게 다양하고 재미있는 요소들이 많구나 라는 것을 공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알림 눌러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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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